아 진짜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건 인권유린이고 엄연한 계약 위반이자 여간 불쾌함 갑자기 아니라고요. 미안하다고 했잖아. 너도 상황 봤으면 어지간히 해. 아 제가 왜요? 제가 왜 대표님이랑 결혼을 해야 되냐고요. 야 나도 싫거든. 그러니까요. 아무리 잘하면 나 정략 결혼 시킨다잖아 우리 아버지가.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왜 저를 땜빵 시키냐고요. 우리 엄마가 알면 얼마나 불쾌하겠냐고요. 여보세요. 너 잘하고 있지? 엄마 걱정하지 마. 자빠뜨려. 아무 일도 없어. 걱정하지 말라니까.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해. 술 잔뜩 먹여. 걱정하지 말라니까. 걱정 안 하게 생겼니? 그럼 엄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. 걱정하지 마세요. 들어가세요. 엄마 걱정을 좀. 어머님이 딸을 너무 아끼시네. 그렇지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. 뭐래 이해가? 자다가 요강 두고 죽걸?